날 찾아보아라 저희가 가까이 오지 마 왜요? 딱 곧 알러지 있어 정답, 섹시한 거 오늘 부산을 가려고 SRT 수소역에 나와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 열차 하나 놓치고 다음 열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... 아 나 진짜 새벽부터 전력질주했네 이렇게 뛰어본 게 얼마 만이야 어제부터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하고 걱정돼서 어제 급하게 잡았어요 당일치기로 부산을 갑니다 가보자구 가자 탑승 완료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방금 자리에 떨어진 데 앉아있었고 분명 내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자리 잘 찾아서 다시 왔어요 너무 피곤하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탑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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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피곤하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탑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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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깜짝 놀랐어 일어났는데 괜찮아 찍어보니깐 40분정도 나오는데 응 어디 입고 나왔지 난 생각도 못했지 나 오늘 아침에 장난 아니었어 나 전력질주했잖아 오랜만에 아 진짜? 집에서부터 택시 타고 택시 내리로부터 SRT까지 전력질주 그렇지만 실패했어 히힛 히힛 응 뭐 났어 안 났다고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어제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낌이 틀리더라 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누웠는데 이게 쉬잖아 계속 누워서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막 힘들고 원래는 데리러 못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 원컷 세고 있어도 되지 우리 눈을 떴는데 화장실 한번 갔는데 움직일 때 괜찮은 거야 느낌이 괜찮은데? 계속 고생해서 내려오는데 데리러 가야겠다 진짜 이거 봐 내가 어제 그랬잖아 내가 오면은 괜히 여보가 더 못 쉬는 게 아니냐고 내가 안 데리러 와도 된다고 했었잖아 이거 봐 이럴까봐 내가 걱정했잖아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아까 깜짝 놀랐어 약간 눈물 날 뻔했어 아 96kg야 너 손을 낼지도 몰라 밥 뭐 먹을까? 여보 먹고 싶은 거 보자 아 여기 돼지국밥도 맛있는데 아직 9시도 안 됐네 나도 그거 한번 해줘 저기가 가까이 오지마 왜요? 자꾸 달라져있어 왜? 자꾸 달라져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래도 여보가 좀 살아나서 가있네 원래 여보가 나무나 손이 따뜻하잖아 근데 여보가 좀 따뜻해 여보 손이 차가워 할까? 좀 차봐가지고 미역국 정창 미역국 정창 잘 먹겠다 아 아 아 아 진짜 안 듣게 생겼어 하하하하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하하하하 왜 이렇게 말 안 듣게 생겼어? 여보 여보 착하게 생겼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착하게 생겼어 들어 봐봐 어 착하게 생겼어 바다다 바다야 우와 아 좋다 가자 다 봤어 아 네가 커피 사줬으면 좋겠다 anders 저 커피 사달라는데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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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얘기했지?" 어 한 번 넣어? 호흡 하하하하 호흡 하하하하 하하하하 작전 실패 갔다 갔다 왔어? 넌 피하지 마 갔다 왔어, 여보 혼자 안 샀어 아무것도 안 샀어? 솔직하게 얘기해 왜 비싼 거야 차에다가 지금 이렇게 비싼 디퓨저를 집에도 없는 디퓨저를 노하스가 프로틴 없어서 차에 냄새가 들어요 여리꼬리한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백화점 가지 마 여보 지금 아픈데 무슨 백화점이야 가서 쉬어야지 이제 부산 노래는 없나? 부산 갈매기 아 이거 아닌데 부산 갈매기 뭐지? 내가 방금 부른 건 뭐지? 여수만 빠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하나 하고요 자몽 카모마일 아이스 그란데 하나 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하신 거 없으시고요? 네 괜찮습니다 이게 용돈인가 내 거야 얼마인데? 5,000원 됐나 본데? 딱 5,000원이네 1, 2, 3, 4, 5 1, 2, 3, 4, 5 내 거다 건들지 마라 나 쓰레고 줄게 왜? 이거 내가 줬던 거야? 어 아 진짜 바람만 있으면 어디너로 떠날 수 있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호텔 도착 와 여보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부산 날씨 너무 좋다 안녕 안녕 날씨 너무 좋고요 응? 문을 잠갔어? 아니 어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? 이거 여보 발각질 그거야 아 커? 여보 뒷꿈치 발각질 제가 아이 아이 고마워 왔다 왔다 뽑혀? 뽑혔죠? 아이고 진짜 깔끔하게 뽑히긴 하네 쇼핑을 제대로 하셨어요 이것도 이거 이거 뭐야 송조 크루 하하하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보 뭐 먹을 거야 나는 빅맥이지 빅맥? 마이 페이보리 맥도날드 메뉴 빅맥 하하하하 마이 페이보리 여보 등이 뻔 있었다 떡 챙겨왔었는데 뮤직비디오에서 껌 쫙쫙쫙쫙쫙쫙 아 그럼 일이잖아 아저씨 아저씨 이거 막 칼도 들고 나오는데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칼내자 근데 언제 무슨 뮤비를 본거야 맞아 또 뭐할라 여보 이렇게 해서 웃겨졌잖아 하하하하 정두야 섹시로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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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딸의 아이돌 한다면 보여줘 이거 봐 딸이 아이돌 한다면? 어 너 이거 할 수 있어? 할 수 있으면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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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볼게 이건도 안 해 내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럼 1달 동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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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 하하하하 아 절까지 잡아봐 하하하하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와 진짜 우렁차다 아 멈춰 딸꾹질 멈추는 법 허리를 숙이고 물을 저자재로 먹는다 아 멈췄다 과연 효과가 있나? 멈췄다 멈췄는데? 지금 거의 한 20분 만에 멈춘 거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보 나 왜 오자마자 가는 기분이야? 동 동 여보가 오늘 좀 컨디션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예쁘다 날씨도 좋고 편집정 남포동 남포동 먹으러 갔어 남포동이 왜 남포동인지 알아? 남자가 포동포동해서 시아돋다 남포동 눌러주십시오 남포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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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영어로 출발 여보 이쁜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 여보 이쁜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 여보 이쁜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 넌 내일 훈련이 있으니까 난 여기서 파파이 하도록 해 난 아직 좀 기다려야 돼 아이고 또 아프지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도착하면 카톡해 여보 도착하면 카톡해 여보 난 도착하면 카톡 나밀테니까 먼저 자 자고 있어 여기로 들어가 춥다 여보 미안한데 가면서 이거 좀 버려줄래 어 안녕 안녕 가까이 오지마 어 나 곧 알러지 있어 다시 서울 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쁘다 야 아까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